좋아요와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국거리 장단, 기본 장단 이거 보이시나요? 저 뒤에? 여기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가 이게 기본 장단이에요. 여기 교과서에 있는 장단이에요. 초중고등학교에서 다 요 들고 이게 나와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변형 장단이에요. 변형 장단 오기야 기어차, 오기야 기어차, 오기야 기어차, 뱃놀이 가란다 이렇게 변형하고 섞어서 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 장단을 먼저 쳐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이거 보시는 거는 다 아시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더러러러 덩은 이 표시가 덩이에요. 동그라미의 가운데 짝대기 있는 게 양손은 덩이라고 하죠. 덩, 여기 짝대기 하나에 위에 있는 건 기덕이라고 하고 여기 동그라미만 있는 거는 쿵이에요. 앤손. 덩은 양손, 쿵은 앤손, 기덕은 기덕. 기, 기, 이걸 기덕이라고 해요. 덩, 덩, 이게 양손이 덩인데 덩 이렇게 딱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덩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채편은. 그리고 앤손은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면 절대 소리 안 나와요. 이거는 아무리 명고수라도 이거는 아니고 이거예요. 이렇게 떼어야 돼요. 핫구공이 탁 튀기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튀어야 돼요.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게 앤손이 아니라 쿵더러러러 일단은 이런 거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이렇게 덩기덕, 쿵더러러러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더러러러, 쿵더러러러 덩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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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더러러러 그리고 간주상단은 강약이 있죠. 첫 번째 덩에서 세게 여기 아홉 번째 박자 기덕에서 세게 일단은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더러러러 이거예요.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더러러러 쿵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더러러러러러 여기 편에 덩기 이렇게 이러면은 덩기덕 여기서 힘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럼 힘을 다 빼야 돼요.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이 거예요. 덩기덕, 쿵더러러러러 쿵더러러러러러 쿵더러러러러 쿵더러러러러러 쿵더러러러 세 번만 더 해 볼게요. 시작 입니다. 젤리 작곡한 후 젤리 작곡 한 번 젤리 작곡 바른 내용 젤리 작곡 한 번 젤리 작곡 젤리 작곡 한 번 젤리 작곡 한 번 절대 젤리 작곡한 후 polling에 드는 곡 이게 아니고 이게 뒤집고 있죠? 뒤집고 왼쪽 툭 치면서 밀어내죠? 네.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만 해보세요. 시작! 네. 너무 잘하셔요.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처음 하시는 분도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옛노래가 오기야 뒤어차 오기야 뒤어차 오기야 뒤어차 오기야 뒤어차 뒷놀이 가잔다 이렇게. 제가 지금 몇 장단 춰게요? 부르시죠? 그렇고요. 자 시작 보세요. 오기야 뒤어차 오기야 뒤어차 오기야 뒤어차 오기야 뒤어차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한 장단 어기아기 여자 여기까지 시작 어기아기 여자 장구 쳐도 노래는 똑같이 어기아기 여자 이게 아니라 어기아기 여자 자 이렇게 노래는 똑같이 했고 장구는 몸으로 익히셔야 돼요. 몸으로. 장구는 몸이 자동으로 되게 몸으로 익히시고 노래는 머리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시작 어기아기 여자 너 너무 잘하신다. 너가 어기야 기어차까지 밖에 안 냈는데 기계까지 다 나아주잖아요. 그쵸? 제가 하나 가르치면 세 개를 나아주시는 거야. 다시 한 번 어기야 기어차 밴놀이가 잔다. 어기야 기어차 어기야 기어차 밴놀이가 잔다. 네 이렇게 해요. 요렇게인데 여기다가 지금은 기본만 가지고 했어요. 그쵸? 기본만 가지고 했는데 여기 밑에 거 밑에 거를 한 번 해볼게요. 어기야 기어차 어기야 기어차 어기야 기어차 밴놀이가 잔다. 이렇게 해요. 밴놀이가 마지막 한 장단을 변형을 넣어서 종지형을 딱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어기야 기어차 밴놀이가 잔다. 요거를 갖다가 밴놀이가 잔다. 이렇게 해. 어기야 풍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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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시작. 어기야 풍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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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덕 풍덕 그렇죠. 한 번 더 시작. 동기덕 풍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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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마무리를 요렇게 지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기덕 풍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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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시작. 동기덕 풍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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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시작. 동기덕 풍덕 풍덕 시작. 밴놀이가 잔다 요거만 할 때는 잘 맞았는데 노래하니까 조금만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밴놀이가 잔다 이거예요. 시작. 밴놀이가 잔다 한 번 더 시작. 시작. 밴놀이가 잔다 네 자 여기서 춥자. 어기야기야. 시작. 어기야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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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놀이가 잔다 어기야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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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거죠? 잘 안되신 분은 가수한거죠? 누군말 안되셨구나? 누군말 안되시고 다 되셨어요 그죠? 그러면 만경창파 만경 이거는 그냥 기본만 가지고 시작 날 내리로 거짓을 담고 사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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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이렇다 저기가 이렇다 저기가 이렇다 뱃놀이야 이렇게 해야되는건 아니고 다시한번 바람앞에 시작 바람앞에 황명승은 터지고 나에서 우리들의 사랑만은 전지 고기 고기 가 로이 로이아디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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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11절에서부터 고기 끝까지 разрfte 가슴 뱅설에 들어갈게요. 망력 시작 바람 앞에 시작 바람 앞에 강력적은 거짓어 살고 우리의 바람 바람 정신이 말한다 우리 아니여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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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변형은 이거 말고 다르게 또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간단하게 변형을 넣은 거예요. 이거를 더 많이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많이 해요. 어려우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을 넣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데다가 이걸 또 꼭 맨노래만이 아니라 이걸 가서 다른 데다가 또 응용하셔도 돼요. 네. 네.